22년 4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2A 플러스 B가 C,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을 줬고요 그 다음에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반응 전 반응물 A와 B의 질량과 그 다음에 반응 전후 기체 부피 B를 줬습니다 그런데 2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다라는 걸 주고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를 지금 반응식이 2A 플러스 B가 C, C가 된다라는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반응물의 질량이 실험 1에서는 7g 그리고 1g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7g, 2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냐? 2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2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다? 여기서는 2g이 모두 반응하였습니다 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7g, 2g일 때도 B가 한 개 반응물이죠 그러면 7g, 1g이면 B가 더욱더 모자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B가 한 개 반응물이 될 겁니다 맞죠?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칩시다 2대 1대 C로 반응하니까 여기서 하나 사라지고 얘는 몇 g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몇 g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C개만큼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? 두 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네 개 사라지고 그 다음에 2C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쵸?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2g당 두 개로 잡았으니까 아 처음에는 여기 B가 두 개 있었고 여기는 B가 하나 있었겠다라고 잡은 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1과 2의 반응을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2, 1C 반응하고 4, 2, 2C 반응했으니까 반응한 반응물과 생성물이 두 배죠?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? 부피 변화량도 두 배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피 변화량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2분의 8 했다가 5분의 4라 그랬는데 부피 변화량이 두 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갈 때 부피가 1만큼 감소했으면은 여기서는 얼마만큼? 2만큼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쵸? 그러니까 5분의 4다 이거를 요래 가볼게요 10분의 8이다 10분의 8이다 요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? 그러면 반응 전에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부피 비가 9대 10이 되겠네요 1과 2가 그쵸?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A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요거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2가 몇 대 몇이다? 9대 1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? 반응 전 기체 부피는 반응 전 몰수와 같으니까 이게 9대 10이 나오려면 당연하게도 여기는 어떻게 돼? 여기에는 8몰 여기도 8몰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쵸? 8몰이면은 여기 9몰 여기 10몰이 되니까 그쵸? 아 그러면 A는 얼마만큼? 8몰만큼 존재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한번 시켜보면은 자 원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8몰에서 2몰 반응했으니까 어떻게? 얘가 6몰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얘가 C몰이 될 텐데 자 반응 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? 9몰에서 8몰이 돼야 됩니다 그쵸? 9몰에서 8몰이 돼야 되니까 아 C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? C는 2니까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맞죠? 자 근데 뭐 A와 B의 분자량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치고 가볼게요 자 분자량을 물어봤으니까 치고 한번 가보면은 자 8몰당 7g이죠 8몰당 7g이니까 4몰이면 몇 g? 3.5g이 되겠죠 그쵸? 3.5g이 될 거니까 4개당 3.5g 그 다음에 2개당 2g 즉 4개당 4g이 되겠죠? 자 4개당 3.5g에 4개당 4g이니까 결국에서는 A와 B의 분자량의 비는 3.5 대 4 즉 분자량의 비는 7대 8이겠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3로 가볼게요 자 3에서는 지금 7g에 4g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8개 얘가 4개다 근데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아 그러면은 8개 사라지고 4개 사라지고 8개가 나오겠네요 그쵸? 자 그럼 반응 후에는 결국에선 반응이 종결되고 생성물만 8몰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에 12몰에서 반응 후에 8몰이 됐으니까 결국에서는 3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B의 분자량 8 A의 분자량 7 그리고 얘는 기억은 3분의 2가 되겠죠? 그러면은 12분의 7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